옥정에서 포천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포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 3월부터 시작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고, 올해 안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는 총 사업비의 약 10%에 해당하는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금 마련을 위해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